나 왜 이래 자꾸만 웃음이 나 넌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말도 안 돼 난 너에게 들려버렸어 너의 무심한 말투에 빠져버린 내가 웃어 넌 왜 나타나서 뭔데 자꾸 생각나 혹시 날 좋아하면 말해 이해해줬어 우리의 미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의 미니라는 말이야 너의 미니라는 말이야 넌 진짜 안 classified 너의 미니라는 말이야 너의 미니라는 말이야 난 모르게 써 알 몰라 애매모호한 내 맘 말도 안 되는 너와 나의 첫 만남 이건 누군가 생각던 우연이기엔 좀 수상해 넌 왜 나타나서 못해 자꾸 생각나 혹시 나 좋아하면 말이야 Just say yeah, yeah, yeah Just say yeah, yeah, yeah Yeah, yeah I'm at the front of the room I'm at the third and the phone will be far too late It's really far too late But it's really far too late The first one is my screen that's small But I think I can see it Wow This delete button I feel a little bit It's a little too This is 3x This is my 6x This is 9x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의심으로 돌아가서 중간에 공격이 안 좋은데 굉장히 배부로 사실 이 공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요? 저기 공격이 안 좋은데 지금 준비해봤어요 제가 도라인 것 같아요 다 지원돈지 마시고 마저 전화가 되는 텐트콘이 파일의 무대 안으로만 안으로는 제가 가장 행복한다고 생각할까 안으로는 결정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가진AD을 만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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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appy that all of you are able to come here tonight to spend this very memorable and exciting night with us. So,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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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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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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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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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